이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사례들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총괄과 윤남기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법정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공과 같은데 행정심판에도 국선 대리인이 있다고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자기가 받은 행정처분이 어떻게 위법당한지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임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정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도움이 필요해도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국가에서 무료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줘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입니다. 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막막한 분들, 이런 분들께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세 번째는 기초연금수급자. 네 번째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인 사람과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법인을 선임 기준으로 추가해서 신청은 이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만 된다면 모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심판 청구를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수천 건 하는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이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신청인들이 소득 요건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에서는 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이 간단한 정보 이용 동의만 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해서 소득 자료 등을 저희가 직접 조회한 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복잡한데 그래도 굉장히 간단해졌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해주고 있습니까? 네, 우선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총 100여 명이 국선 대리인 예정자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 한 분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골고루 계시기 때문에 청구인의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고령의 참전용사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자 관련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는 전역한 지 40년 지난 후에 받은 진단과 전쟁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분의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은 관련 논문과 판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건을 겪은 지 오랜 후에도 발병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고요. 결국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취소되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핵심은 행정심판에도 국선 대리인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윤남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